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랜드에서 공인중개사법 강의하고 있고요 황정선입니다 제가 특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려고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8월 2일, 8월 3일 방학기간이죠 보통 실강학원에서 방학하는 기간인데 양일간에 걸쳐서 합격노트 특강이라는 것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합격노트 특강이 어떤 강의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전략과목이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뭐를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그런데 왜 이게 중개사법이 전략과목이냐면 아시다시피 공법, 공시세법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공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되게 쉽게 사상 최고로 쉽게 출제가 됐었는데 공법이 올해는 당연히 좀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고 공시세법은 최근 어떤 문제 통계를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오히려 공법보다 공시세법 과락이 더 많이 나올 정도로 의외로 많이 점수를 못 따는 과목이 또 공시세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데 문제는 이 중개사법도 고득점이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개사법 고득점이 쉽지 않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첫째는 함정이 많다는 거죠 우리 과목이 함정이 되게 많아요 함정을 좀 피해 나가야 되는 어떤 이슈가 좀 있죠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정확하고 확실한 암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암기한다는 건 전체 분량에 대한 암기 또는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앞잡다 가지고 암기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항목에 대한 암기는 꼭 필요하다 이거죠 예를 한번 좀 들어봐 드리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이전할 수 있는데 이전 후 며칠 안에 신고해야 되냐면 10일 이런 거는 암기하셔야 돼 그리고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할 수도 있지만 관할구역 외로 이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전 후 관청에다 신고 그러니까 이전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10일과 이전 후 이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그런 키워드 암기는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체 내용을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 키포인트 있잖아요 키포인트는 암기를 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 중개사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한 15개에서 한 19개 정도가 되는 박스 문제를 계속 둘째하고 있어요 이 박스형 문제는 수험생들이 좀 싫어하는 스타일의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수 세거나 정답 조합형의 어떤 기역니언, 디근리언 이거 찾아야 되는 거라서 다 알아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도 19개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박스형 문제에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까다로운 표현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좀 생각을 요하는 문제들이 최근에 갑자기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그냥 단순히 쉽게 말하면 1년 1천, 3년 3천 아닌 거 찾아라 이렇게 그냥 쉽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우는 사람은 맞출 수 있고 안 애우는 사람은 틀리는 유형의 문제들 그런데 최근에 유형의 문제들은 그런 식의 문제는 거의 안 나와요 작년 34회 시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암기형 문제는 하나밖에 안 됐습니다 전부 이해형 위주로 문제를 완전히 트렌드가 바뀌었죠 그래서 까다롭다는 건 요즘 트렌드에 맞는 어떤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거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요하는 것들 그래서 아무래도 중개사법이 고득점이 쉽지는 않아 그런데 또 고득점은 또 해야 되는 이런 과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특강 이야기를 좀 다시 돌아가서 이 특강은 어떤 장점, 몸이 있냐 일단은 이틀간 할 거기 때문에 단기로, 초단기죠 이틀이니까 집중 학습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효율이라는 건 시간 많이 좀 줄인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 위주로 어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나가야 될 방향 같은 거 예컨대임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이거, 이거, 이거는 늘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키워드 꼭 잡아가지고 암기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향을 좀 잡아 드릴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론과 문제, 이론과 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도 있고 또 기출 변형 유형의 문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론과 기출을 다 한 어떤 과정에서 우리 다룰 거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약점, 나는 문제풀을 많이 안 해봤어 나는 좀 이론이 약해 이런 것들을 모두 대비할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고득점 목표를 하는 특강이다 이 고득점이라고 하는 거는 80점 넘기는 거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재작년 정도까지는 중개사법에서 목표 점수를 한 90점, 95점까지 맞아라 뭐 이렇게 이제 우리 수험생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요즘에는 90점 맞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문제 트렌드가 그래서 80점만 넘기면 그래도 우리 60점에 20점이 좀 플러스 되는 거니까 이 정도만 돼도 좀 충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합격 노트 특강은 이런 식으로 이제 교재를 하나 만들 거예요 현재 지금 인쇄 제작 중에 있는데 이론과 핵심 이론이죠 그리고 이제 시크릿 백제로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시크릿 백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문제들이냐면 모의고사 같은 거를 출제했을 때 많이 틀리는 거 잘 틀리는 거 위주로 이제 구성한 문제예요 그래서 나름 이제 뭐 그렇다고 막 난이도만 너무 높인 그런 문제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데 잘 틀리는 거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론과 그 문제를 같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실전에 대비하는 데 좀 최적화된 그런 특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8월 2일 8월 3일 자 2일과 3일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이 특강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나는 이틀만 한번 좀 투자해 보겠다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4시간 정도만 투자하시면 고득점 시켜 드릴 거고요 아무튼 뭐 이런 정리에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도록 해 드릴 거고 요즘 트렌드 요즘 트렌드가 박스형 문제라든가 공통점 찾아라 차이점 찾아라 뭐 이런 어떤 트렌드를 반영한 기출 문제나 혹은 그 기출 응용 문제 이걸 좀 약간 변형한 유형의 문제들도 실전에 대회할 수 있도록 해 드릴 겁니다 자 우리 이제 합격 노트 특강은 다시 말씀드리면 2일 날과 금요일이죠 3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10시에서 6시 6시까지 아마 안 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무튼 뭐 시간은 이 정도로 잡아 봤는데 아무튼 이 정도 범위 안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강을 듣고 싶다 그러면 김포 캠퍼스로 오셔야 되고요 여기서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인강은 우리 메가랜드 홈페이지에서도 이거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메가랜드 홈페이지에서 인강으로 들으시든 나는 실강을 좀 듣고 싶어 그러면 이제 김포 캠퍼스로 8월 2일 8월 3일 이때가 휴가 기간이라서 아마 오시기도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 김포 캠퍼스 전화하시면 여러분 여기가 김포가 전설도 있지만 그 자차로 이용하기도 되게 좀 편리해요 여기 주변에 김포 캠퍼스 주변에 이제 무료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용 주차장이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화하시면 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합격 노트 특강을 8월 2일 8월 3일 이때 이틀간에 걸쳐서 김포에서만 실강을 진행한다라는 거 인강은 메가랜드 홈페이지에서 들으실 수 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특강 시간대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dmi Note 3 일 IX k. m. b. b. 감사합니다.